이거는 25만원 25만원 패키지 갔다올게요 방금 분위기 좋았죠 방금 아 기억나죠 꽤 오래 계셨던 것 같은데 카페 자 여기 일단 구역있고 구역 자 구역있구요 여러분 계산좀 부탁드릴게요 계산 계산 부탁드리고 아 계산기 물어볼래 나 시점자한테 아 선숙한 정리까지 아 센스쟁이 감사합니다 서비님 서비섬님 아 진정한 센스쟁이 어 마일리지 한번 깝시다 아까 지금 마일리지 떠가지고 마이콩이랑 카카 나왔잖아 이럴때 까야지 좋게보면 흐름이 좋은거고 어 나쁘게 생각하면은 이미 대박은 다 나왔다는거 확률적으로 어 칩실라 애들 많이 떨어질거란 얘기가 좀 있더라구요 대단기 보상 때문에 아 근데 제 경험상 보면은 어 마일리지로 어 탑 까는게 현질에서 까는거 보다 더 잘 뜨더라구요 아 짐이 더 조각 잘 떠요 여러분 최근대리가 잘해주니까 최근대리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어 날도 톱으로 올리고 피부가 낫죠 피부사는게 낫고 호남도가 톱이 짱이더라구요 어 이거 한참까냐 한참까냐 어 호날두 스트라이커 추천할게요 호날두 호날두 아니면 추천해요 자 마일리지 까지 쓰겠습니다 자 마일리지 5만마일리지 있네 자 101,30,1 갈게요 자 101,30,1 자 요거 101,50,1 갈게요 요게 낫겠지 공리전설뿌라도 3천도 나쁘진 않은데 요것도 나쁘진 않은데 자 이제 다 깠구요 자 이제 다 깠구요 본게임 들어갈께요 다시 한번 추천해주셔서 부탁드립니다 아르찰리 좋았고 천만원짜리 그게 하나 났네요 최선을 다해볼께요 페더타일? 페더타일 뭐지? 무슨말인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잘 안쓰는데 간나타님 어서오시고 마블에 가서 줬구요 계산하고 있는분 있어요? 어 핸드폰 좋고 지금 계산하고 있는분 있어요 계산? 저는 스틱으로 움직여요 스틱 자 계산하고 있는분 있나? 하얀물링 땡큐 하얀물링 땡큐 G1님 어서오시고 다들 추천 한번씩 내조건이면 아직 가능성 높죠 오우, 자 스털링잉카 좋구요 많이 잘뜨는데 흐름 좋습니다 지금 25만원 패키지가고 있구요 자 좋았어 좋았어 자 간간이 하나씩 떠주고 있어요 지금 자 동진우님 어서오세요 자 인사해주는 센스 다들 감사합니다 땡큐 라루손 슈케로 저는 라루손 추천할게요 라루손 자 이제 거의 다 까 가나 아 슈케로도 좋은데 슈케로는 화려한 계기가 없고 팀 맞출 때 글쎄 어려운 질문이 있네 저 같으면 베스트 11 짜고 후보는 천천히 맞추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뭐야 뭐 이렇게 똥만 나와 호날두하나 나와라 호날두하나 생각보다 별로네 그쵸 초구발라도 하나 떠줬어야지 카드가 좀 맞습니다 25만원짜리라 화려한 게임이 영향 엄청 크죠 화려한 게임이 있으면요 몸 터닝 속도가 두 배는 빨라진다고 생각하신대요 쉽게 얘기하며 아 이거 흐름이 흐름이 이거 좀 죽은 것 같은데 저는 제라드 가성비는 제라드 자 저번에 여기서 비이라가 두개 떴는데 그게 이제 유부법입니다 서부서님 트와이스님 땡큐 갑니다 자 트와이스님 별풍선에 이어서 스티커까지 감사해요 땡큐 땡큐 아 이거 흐름이 흐름이 안올라오네 뭔가 좀 올라와줘야되는데 아 감이 안좋은데 아 호날두 아 감 진짜 안좋네 잠깐만요 시즌카는 P9 06W P9 아 자리 맞네 아 저는 방송 나이 60입니다 근데 은근히 방송을 와이프랑 같이 보시는 분들이 꽤 계신가봐 저번에도 한 분 계시더니 나올 때가 됐는데 아 진짜 안나오네 자 피류로만 나오고 아 진짜 감이 안좋아 아이클났어클났어 아 토니만 나와 자 크레스포 드디어 나왔고 그나마 크레스포가 3대장이고 나머지는 별로네 자 방송나이는 어 나이는 방송나이만 알려드릴게 방송나이만 여기는 좋은거 없지 여기는 좋은거 없어 자 1호우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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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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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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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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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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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5 6 6 6 7 7 7 8 8 9